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겨울 다저스는 FA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치세 리셋을 시도합니다. 5탄위를 영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트레버 바우의 출장정지가 324경기에서 149경기로 줄면서 2250만 달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결국 사치세 리셋에 실패하고 3년 연속 위반을 한 다저스는 1,940만 달러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5탄이와 야마모토 영입, 글래스나우 연장 계약에 11억 6,100만 달러를 쓰고 평균 연봉이 1,200만 달러인 마고까지 데려온 다저스는 현재 사치세 연봉이 2억 8,300만 달러입니다. 이미 3차 기준을 넘겼고 새로 신설된 4차 기준과도 1,400만 달러 차이입니다. 다저스는 리셋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다저스가 5탄이와 계약했을 때 톰 버두치는 다저스의 다음 목표가 야마모토와 헤이더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당연해 보였지만 헤이더는 의외였습니다. 지금은 박살난 이론인 프리드먼의 성향은 불펜의 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저스는 버두치의 말대로 야마모토를 영입합니다. 짐 보드는 MLB 네트워크 라디오에 출연해 다저스의 다음 목표는 불펜 강화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저스가 헤이더에게 1억 달러를 쓰는 일은 없을 거라며 클라세를 데려와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네 다저스의 클라세 영입설은 단장 시절부터 트레이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트레이더 짐이라는 별명이 생긴 짐 보드니 한 마리 전부입니다. 보드는 야마모토 쟁탈전 때도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이 3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두치와 보드는 불펜이 다저스의 다음 무브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버두치는 헤이더 보드는 클라세를 밀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다가오는 이름은 클리브랜드 마무리 앰마누엘 클라세입니다. 2022년 4월 클리브랜드와 호셀 아미레스급 계약을 맺은 클라세는 내년 연봉 290만 달러를 포함해 3년 162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고 옵션 2년을 모두 행사하면 5년 3420만 달러라는 초연가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클라세를 데려온다면 사치세 계산 연봉이 400만 달러밖에 추가되지 않고 특급 마무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 클라세와 계약한 사람은 유망주 보는 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샌드에고 프렐러 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렐러는 전임앤포수인 브랜 니콜라스를 받고 텍사스 존 다니엘스 단장에게 보냅니다. 다니엘스는 프렐러의 친구가 아니랄까봐 클라세를 클리브랜드로 보내고 클루버를 받아옵니다. 클루버가 1이닝만의 시즌아웃을 당하고 텍사스를 떠난 반면 클라세는 최고의 마무리가 됩니다. 클라세는 2021년 24세이브 1.29에 이어 2022년에는 42세이브 1.36을 기록하고 마리아노 리베라상을 수상합니다. 올해 클라세는 44세이브를 기록하고 2년 연속 세이브 1위를 합니다. 하지만 ERA는 3.22로 올랐고 2006년 암비오릭스 브루고스 이후 가장 많은 12번의 블론을 합니다. 클라세의 부지는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2푼 사리에서 2할 9푼 6리로 오른 것도 있지만 주무기인 커터와 슬라이더의 제구가 흔들린 탓이었습니다. 초창기 젠슨처럼 커터와 슬라이더를 던지는 클라세는 커터 피안타율이 1할 8푼 9리에서 2할 6푼 7리로 슬라이더가 1할 1푼 9리에서 1할 9푼으로 올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커터는 평균 100.2마일에서 99.1마일로 슬라이더는 91.9마일에서 91.1마일로 구속의 감소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구속으로도 얼마든지 위력적일 수 있는 클라세는 제구를 회복한다면 충분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클라세가 젊고 위력적인 데다 저연봉에 묶여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글래스나우 트레이드 때보다 더 많이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8년, 2019년, 2021년 트레버 오프먼상을 3번 수상한 헤이더는 33세이브 1.28을 기록하고 지난해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채프먼이 FA가 되기 전 컵스에서 엄청난 혹사를 당한 것과 달리 헤이더는 밤멜빈 감독으로부터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샌드에고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헤이더가 안정적이지 못했고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불론으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이더는 FA 시장에 나온 독보적인 마무리입니다. 스토브리그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헤이더는 매츠 에드윈 디아스에 이어 1억 달러 계약을 맺는 두 번째 마무리가 될 걸로 보였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마무리 문제가 심각했던 텍사스가 유력 행선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몽고메리는 엄두도 못 내고 토미존에서 회복 중인 타일러 말리와 2년 2,2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억 달러 마무리 영입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확실한 마무리가 없는 필라델피아 또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야마모토 영입전에 참가했다가 야마모토가 발을 3억 달러로 울리자 기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더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헤이더의 상황이 5년 전 킴브럴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킴브럴은 보스턴에서 42세이브 2.74를 기록하고 FA가 됩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을 통해 큰 의문 부호가 붙게 됩니다. 킴브럴은 포스트 시즌 내내 불안했고 티핑 문제가 지적됩니다. 결국 세일이 킴브럴 대신 월드시리즈 우승 카운트를 잡게 됩니다. 킴브럴에게 있어 2018년은 신기할 정도로 데뷔 후 계속 올라가던 구속이 처음으로 꺾긴 해였습니다. 여기에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 지명권 손실이 발생하는 선수가 되자 킴브럴에게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결국 킴브럴은 드래프트를 넘김으로써 지명권 손실이 없어진 이듬해 6월 7일에 컵스와 3년 4,3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앱스타인의 마지막 삽질이었습니다. 킴브럴과 헤이더의 차이는 FA로 풀린 시점의 나이가 헤이더가 한 살 더 어리고 킴브럴과 달리 헤이더는 아직 구속조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킴브럴 같은 신세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샌드에고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 일어나는 점은 헤이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저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오타니를 영입함으로써 이미 2라운드와 5라운드 지명권, 국제계약 보너스머니 10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헤이더를 영입하면 3라운드와 6라운드 지명권을 잃습니다. 1라운드 23순위 지명권은 보호되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 3라운드와 6라운드 지명권 손실은 큰 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저스가 일단 헤이더 시장을 지켜보다가 몸값이 떨어지면 도전하고 몸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헤이더가 오게 되면 불펜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을 남겨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저스는 현재 선발진이 야마모토, 글래스나우, 뷸러, 밀러, 슈엔 마무리는 에반필립스고 그라테롤, 퍼거슨, 야브로, 조켈리, 베시아, 알몬테가 불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발 예비전력은 개빈스톤과 마이클 그로브입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3명은 지난해 11월에 어깨수술을 받고 올해 8월에 돌아오려고 했다가 리액 도중 부상이 재발한 블레이크 트라이넨 왼무릎 ACL 수술에서 복귀했다가 3경기만에 오른무릎 MCL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됐던 다니엘 허드슨 어깨수술을 받은 선수를 템퍼베이가 DFA하자 트레이드로 영입한 JP 파이어라이젠입니다. 트라이넨은 1년 100만 달러 허드슨은 마이너 계약을 맺었고 파이어라이젠은 내년 연봉이 100만 달러입니다. 이 셋이 건강하게만 돌아온다면 불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다저스의 불펜 보강이 시즌 중에 일어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저스는 40인 로스터에 있는 닉 프레소, 브라이언 허드슨, 카일 허트, 랜던 넥, 리키 베나스코, 거스 발렌드를 내년 시즌에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스의 영입은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트레이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 큰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이더 역시 매력적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리해서 영입할 필요는 없다. 다저스는 에반 필립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발을 영입하면 몰라도 불펜은 내부 자원으로 해결한 다음 어려워지고 나서 영입해도 된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